세번째 마디 갑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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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49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정열 씨의 노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라는 곡을 배워 보겠습니다 어 이 곡은 원곡은 a 키입니다 원곡은 a 키고 제가 예전에 황 선생 기타 교실 홈페이지 실전 연습에 올릴 때는 a 키 연주를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올렸는데 어 이번에 강좌를 만들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아 이 곡은 원곡에서 g 로 연주를 했어요 카포를 이 프렛에 끼우고 g 키로 이렇게 연주를 기타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g 키로 배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 하시려면 카포를 이 프렛에 끼우고 g 키로 연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께요 자 코드 보시면 g 코드 그 다음 g 소스 4 검지로 2번줄 1프렛 그 다음 a 마이너 세븐 그리고 a 세븐 슬래시 샵 이 코드 자주 나왔었죠 a 세븐 인데 베이스를 c 샵 5번줄 4프렛 잡아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곡처럼 퍼커시브나 아르페지어 할 때는 어 리듬 스트로크 할 때 이걸 잡으려면 요런 식으로 잡아야 겠죠 a 세븐 슬래시 샵 그런데 아르페지어 할 때는 이렇게 안 잡으셔도 되고 1번 줄 이번 주 리프렛 그리고 5번 줄 4프렛 요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 코드 그 다음 d 서스포 그 다음 d 세븐 그 다음 d 세븐 서스포 그리고 d 플러스 파이브 이 오그먼트 라는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오그먼트 코드는 코드의 구성음인 1 3 5 음 중에서 5음을 반음 올린 겁니다 그래서 d 코드는 레 파 샵 라 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라음을 반음 올려서 라 샵 c 플렛을 만들어 줍니다 d 코드에서 여기 지금 3번 줄 이프렛이 라죠 요걸 반음 올려서 c 플렛으로 네 d 오그먼트 코드입니다 이게 그리고 f 샵 마이너스 세븐 마이너스 5 f 샵 하프 디비니쉬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코드는 평소에는 a 마이너 잡는 것처럼 하면서 엄지로 6번 주 리프렛 4 요렇게만 요렇게만 잡아 주셔도 되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주 리프렛 요렇게 잡아 줘도 되요 그런데 이 곡에서는 요렇게 잡지 마시고 d 세븐 모양으로 만들어서 4 d 세븐 잡은 다음에 6번 주 리프렛 요렇게 잡는게 연주가 편할 겁니다 지금 그림은 요렇게 나와 있지만 요렇게 잡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e 마이너스 세븐 코드 으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p 마이너스 세븐 그리고 c 코드 그냥 간단하게 잡으시고 c 메이저 세븐 요렇게 4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패턴의 퍼커 시브 리듬으로 연주할 겁니다 패턴 보시면 궁다 짓 짠다 짓다 이렇게 돼 있죠 g 코드 잡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됩니다 잠시 후에 배우게 될 연주에서는 여기에 약간씩 변형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어렵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패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 3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번째 마디부터 세번째 마디까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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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번째 마디 에는 같은 코드 인데 어 약간 멜로디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 보여드리면 c 으 으 이렇게 같이 볼게요 c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마디는 첫번째 마디랑 같은 연주 이고 네 번째 마디는 별다른 변 없이 으 으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c 야 으 으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다섯번째 마디 연주도 어 첫번째 마디 연주랑 같은데 어 살짝 달라진 부분이 맨 마지막에 2 3번 줄 개방 현실 때 위에서는 베이스 까지 같이 쳤는데 여기서는 그냥 베이스 안 치는 걸로 했어요 베이스는 뭐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부분 c 야 으 으 이렇게 그리고 a 마이너 세븐 에서는 a 마이너 세븐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 잡으면서 연주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c 야 으 으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c 야 으 이렇게 그리고 d 세븐 부분은 1번 줄을 먼저 치면서 들어가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먹으면 아 으 이렇게 같이 볼게요 c 야 으 으 으 으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세븐 는 코드가 d 슬래시 f 야 먼저 한번 잡아볼 다음 g g 는 1 2번 주시죠 그 다음에 f 샵 하프 디밍 c 요렇게 요건 안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만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요 그 다음에 e-7 으로 e-7 요건데 안 잡아도 됩니다 짠 하면서 싱코페이션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으 으 요렇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c 야 으 이렇게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아홉 번째 마디부터 는 위에서 짠 하면서 넘어왔죠 짠 닿지 짠 닿지 따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시 이렇게 같이 볼게요 c 야 으 으 이렇게 그리고 두번째 마디 p 마이너 세분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아 으 으 으 이렇게 같이 볼게요 c 야 으 으 그리고 a 마이너 세븐은 아까 연습 했었죠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으 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t 세븐 서스포 줘 어 손가락 옮겨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a 마이너 세븐 요렇게 끝났으니까 중지만 내려주면 d 세븐 서스포 입니다 그래서 짜잔 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은 따 따 뭐 요런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c 2 으 이렇게 같이 볼게요 c 야 아 으 으 으 으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전주 부분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c 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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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전주 부분 연주하고 나면 노래 부분은 오히려 쉽습니다 전주 부분에서는 뭔가 골라 치는 게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 열세 번째 마디 g 코드 으 으 으 으 요 패턴이 다른 코드에도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쥐 에이 마이너 세븐 d 7 까지 같이 볼게요 시 자 으 으 으 으 으 요렇게 되고 맨 마지막 쥐 그 다음에 f 샵 하프 디미시 으 그 다음에 이 마이너 세븐 싱보 패션 이렇게 되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c 예 으 으 으 음 이렇게 같이 볼게요 g 기 자 에 으 으 으 으 으 1 k 그리고 이어지는 A-7 D7 요거는 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G C 슬래시 E C 슬래시 E는 요것만 잡아도 됩니다 베이스를 6번 줄 칠 거라서 그리고 D 슬래시 F샵 요 부분까지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요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그리고 도돌이표 타고 다시 13번째 마디로 갑니다 자 13번째 마디부터 아래줄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세상에 지쳐가다 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줄 내려와서 D7 부터 여기서도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마디 G G 소스 4 이 부분은 전주에서 나왔던 거랑 거의 같은 멜로디인데 약간 다르죠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요렇게 되고 같은 패턴인 부분은 일단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줄 25 마디 내려와서 두번째 마디 G F샵 하프 디비시 요 부분 보시면 E-7 까지 싱코베이션으로 연결되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요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그리고 B-7 도 뭐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이니까 연습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29 마디부터는 이제 처음 보는 코드들이 튀어나오죠 C 메이저 7 그 다음에 A-7 과 A7 슬래시 C샵 그 다음에 D소스 4 그 다음에 D7 따단 한 다음에 맨 마지막 D 오그먼트 코드에서 드르릉 요렇게 여기 네 마디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 연주는 계속 이 연주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노래 거의 끝나가는 부분 51 마디 오시면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여기까지 갔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내 귀한 요 부분은 리듬 스트로크로 하는데 점점 커지는 느낌으로 내 귀한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55 마디부터는 사람 하면서 전주 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로 계속 반복되고 네 마디가 반복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G 코드로 드르릉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곡의 전주 간주 후주 기타 솔로를 배워보겠습니다 아 원곡에서는 전주랑 후주 부분은 하모니카로 연주하고 있고 간주 부분만 기타인데 세 부분 모두 기타로 배워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G키로 연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샵이나 플랫이 하나도 없는 C키에서는 미파솔블럭이 개방연 라시도블럭이 오프렛 이렇게 있다가 D키가 되면 2프렛과 7프렛 E키가 되면 4프렛과 9프렛 그리고 F키가 되면 5프렛과 10프렛 G키가 되면 7프렛과 12프렛 7프렛의 미파솔 12프렛의 라시도블럭이 옵니다 전주 간주는 대부분 여기 미파솔블럭에서 하고 후주는 옥타브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라시도블럭에서 연주를 할 겁니다 만약에 원곡인 A키에 맞춰서 연주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연습했던 멜로디를 그대로 2프렛 올려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파솔 이라고 읽으면서 내 손가락이 갈 길과 블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작 미파솔 라시도레 미파솔 라시도레 미파솔 이렇게 되고 기타의 원음은 6번줄 7프렛부터 미파솔이 아니고 시 도레 이렇게 되죠 샵은 빼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 도레미파솔 라시도레 미파솔 라시도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파솔라 시도레 나와있으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전주 부분 보시면 퍼커시브 연주가 3마디 4마디까지 연주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있죠 타브악보 위에 있는 원문자는 왼손 검지중지 약지새끼를 원문자 1,2,3,4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손가락이 거의 제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 도레 글리산도로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우선 여기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되고 방금 저는 여기 10프렛까지 새끼손가락으로 글리산도 했는데 이게 새끼손가락 힘없는 분들은 간혹 손가락이 가다가 탁 자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약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A-7 여기 라시도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쿵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마디 E-7 뒷부분 다 리 라 라 하는 부분에서는 약지가 12프렛까지 약지로 12프렛까지 글리산도 이렇게 갑니다 E-7 뒷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주 부분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번째 마디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간주 부분 보겠습니다 간주 부분은 원곡에서도 기타로 연주하고 있고 부대의 기타로 연주한 것 같은데 잘 들리는 부분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마디 보시면 한 박자 쉬고 들어가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그리고 D-7 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2번 줄 8프렛 지금 솔을 중지로 잡고 있는데 검지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딩 해 줄 거에요 원곡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1번 줄 8프렛 검지로 잡았다가 다시 7프렛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니까 간단하니까 바로 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5마디 부분은 하모니카로 연주하는데 굉장히 높은 옥타브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블럭을 옮겨서 12, 13, 14, 15 여기서 연주를 할 겁니다 여기 15프렛은 여기 15프렛은 새끼손가락으로 잡는 것보다 약지로 잡는게 힘이 잘 들어가서 연주가 더 좋을 겁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2,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1, 2,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아까 연습했던 퍼커시블 리듬 악보 그리고 방금 연습했던 기타 솔로가 포함되어 있는 노래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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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이정열 씨의 노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라는 곡을 최대한 원곡 연주에 가깝게 배워봤습니다 이런 연주를 처음 연습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퍼커시브 할 때 검지중지 악지로 1, 2, 3번 줄 다 쳤는데 이 곡에서는 2, 3번 줄만 치거나 1, 2번 줄만 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부분은 연습을 꾸준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퍼커시브 곡들이 세 줄을 다 치는게 아니고 줄을 골라서 치는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연습 꼭 해보시고 남들 앞에서 연주할 때 이렇게 이렇게 골라 치는게 왠지 부담된다 그럴 때는 이 정도로만 연주를 하셔도 듣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fill